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아 잡아당기는 거 아니었나 아 이렇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어 좀 더 내릴까? 어어 어어 여여여 스읍 아 됐죠 이 정도 아 자르는거에요 금일의 메인메뉴 금일의 메인메뉴는 삼겹살인데 삼겹살 서부메뉴 만두 만두 몇개야 여덟개 사이드메뉴 금일의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아 여기 뭐가 뭡니까 이게 보이시지요 김치 생츠인가 생츠 계란 5대 계란부터 하나 먹으시고 쌍츄 깻잎 마지막 메뉴 국 국 국 무슨 국입니까 아 굿 그 다음 밥 얼마일거 같습니까 네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 얼마입니까 반응 대리육성 안하고 있습니다 삼장 아닌데 이거 된장이라 그래야 아 어쨌든 그거 이거 아 정확합니다 음 18,000원 이에요 1.8 아 이거 9 1.8 아 아닙니다 홍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리육성 안 온다니까 아 이제 양말을 좀 벗어야 되겠고 양말 좋았습니다 어 양말 좋았습니다 어 자 이제부터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랩 안 찍었습니다 뭘 선호하냐고 차라리 깻잎이 난거 같은데 나는 상출보도 아 오늘은 만두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김치만두인데요 아 네 이렇습니다 잘 안보이지요? 그렇습니다 흠흠 음흠 김치만두의 소감 나쁘지 않으나 고기만두를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네 이렇지 않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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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는 치킬 때 느끼는 건데 푸짐해? 이게 요게 장난 아니지 마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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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유야 마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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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유って 아으 Kopf 잘했습니다 아 사적인 것은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 사적인 것 같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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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밥먹을때 좀 정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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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높다고 센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의 감이 더 큰 아는 것 같다 그리고 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그렇군요 음 아 아 아 제가 내일 멱방을 하게 된다면은 아 스파게티를 할 예정입니다 아 뭐 어떤 스파게티를 해볼까요? 나는 아 시장에 가서 어떤 스파게티를 해볼까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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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어떻게 스파게티에다가 소스만 그에 맞는거 넣으면 되지 않나요? 그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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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토마토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저도 몇 퍼센트였는지 이십 이십 몇 퍼였나? 그쵸? 그쵸? 아 배부른데? 뭐해서 양이 찬거지? 아 배부른데? 아 배부른데? 아 배부른데? 아 배부른데? 아 배부른데? 랭킹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지요 으흠 어 다 아 아 어땠어 배가 이렇게 많이 찼는 건가 아 아우 늘 안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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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급하게 먹는 거 같은데 급해 마음이 급해 급해지는군요 급해져 7 1 2 2 3 3 4 5 하하하하 네, 반갑습니다. 아흠 아 월수임 거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렇고 22성 1040억 쓰고 포기했습니다 아흠 아직 못찍었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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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영상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뭐 먹는지 나와 있습니다. 누구요, 김반성님 후원 2천원 상원은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사람 대단해 응원할게요. 아, 만성님 고맙습니다. 굿. 감사합니다. 다 먹었군요. 만두만 먹으면 되는 건가? 김치 만두 4개만 먹으면 클리어가 되는 것인가? 그렇군요. 김치 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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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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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계획돼 있는 게 없습니다 3D 4D 5D 5D 6D 5D 6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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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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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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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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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D 10D 아 먹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나요? 아 그렇군요 두 개만 먹으면 끝난 아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두 개 맛있게 먹어야 되겠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